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 개회했습니다.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 29건, 동의안 21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할 예정입니다.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,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.